셀트리온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요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조네딘 조단님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조네디 조단님의 블로그이고요. 우리 조네딘 조단님이 아주 매번 좋은 정보를 올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셀트리온 유플라이마 호주 승인을 획득했다는 아주 좋은 뉴스이네요. 지난 3월 25일 따끈따끈합니다. 금요일이죠. 유플라이마가 호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승인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승인된 제형은 아래의 세 가지. 40mg짜리 프리필드 시린지 그리고 40mg짜리 프리필드 시린지 with a safety guard 그리고 프리필드 시린지 in auto-injector 지금 이 세 가지 타입인데 가격은 프리필드 시린지가 제일 쌀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 safety guard safety를 조금 향상시킨 건 좀 더 비싸겠죠. 그 다음에 이 auto-injector 이거는 자동으로 투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장치가 들어가야 있는 것 같고요. 이거에 가장 좀 더 비싸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프리필드 펜주와 80mg짜리 용량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적응증은 오리지널 대부분의 적응증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 이 유플라이마가 휴미라 단일 의약품으로는 최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휴미라의 바이오 시밀러죠. 그리고 고농도 버전이고요. 우리가 좀 기대가 많은데 유럽에서도 올해부터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호주에서도 지금 이렇게 승인이 났으니까 호주에서도 유플라이마에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승인이 났다고 해서 시장을 금방 호주 시장을 잠식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조네딘 조단님이 항상 이렇게 블로그에 이런 좋은 글을 올려주시는데 조네딘 조단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혹시 네이버에서 조네딘 조단의 가치투자 이거를 검색을 하시면 관련된 정보를 직접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찾아서 보시면 투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일요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정규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